힘이 나는 하루 3분 영어스토리 일간소울영어입니다. 일간소울영어에서도 함께 공부했던 캐나다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 한국인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캐나다 사람에게도 재미있을까 싶지만요 이 드라마는 캐나다에서 대박을 칩니다. 왜였을까요? 전형적인 한국인 가족의 모습이 보여주는 유머와 따뜻함 그리고 깊이까지 다 있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편의점 주인이자 아빠로 연기한 폴 선영리는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를 받기도 합니다. 2019년 내안했을 때 한국의 한 연애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나는 한국인이 아닌 캐나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는 아주 솔직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들어보시죠. 드라마 속에서 그의 모습은 말투까지 천상 한국 이민자 아저씨이지만 실제 그가 영어하는 모습은요. 액센트도 없고 이국적으로 보입니다. 폴 선영리는 잘하면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좀 더 캐나다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민자 혹은 소수 인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수가 백인인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한국계라는 특징을 지우고 적응해야 한다고 느꼈을까요? 실제 이민자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모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인 아저씨 연기를 하기 위해 내면에 있는 한국스러움을 더 끌어올렸어야 했을 폴 선영리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성공은 자신이 한국계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찾아왔다고 합니다. 주변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읽기 쉬운 나다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그의 인터뷰였는데요. 여러분과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영어로 정리해볼까요? 폴 선영리 spent his entire life wanting to be more Canadian. He didn't want to learn about Korea or Korean language. But he found out that the real success comes from embracing who he is. 한 번 더 해볼까요? 폴 선영리 spent his entire life wanting to be more Canadian. He didn't want to learn about Korea or Korean language. But he found out that the real success comes from embracing who he is. 소울님들도 나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는 일간 소울 영어의 3분 응원이었습니다.